여러분도 아실거에요. 빠던 안녕하세요. 선생님입니다. 빠바 오늘은 제가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아실거에요. 빠던 빠따 던지는 타격 아시죠? 유튜브에서 뭐 탑5 빠던인가 라고 해가지고 보신 분들 많을거에요. 제가 그걸 한번 따라해보고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선수를 하는지도 좀 맞춰보면서 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. 지금부터 빠던으로 한번 타격하는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번 왕년의 두단베우스의 화이팅가이? 분위기 메이커였던 홍성우 선수의 빠던 희엏 으아 으아 사고를 주려면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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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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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 으어 팀수 창의 초구를 받아 쳐서 윤라엑 흐흥 2 황재균 황재균 황바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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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롯데자이언치 했을 때 1순간 마상구장에 모든 A 순간만 마상구장에 모든 A 순간만.. 13번 맞춰보세요 3번 3번 오케이 3번 다음에 또 만나요. 그는 알 것 같다. 한 번 더. 한 번 더. 한 번 더. 스터디스는 일부 주자가 정승훈 선수. 정승훈 선수. 3번 정답 뭐예요? 정답. 정은 선수. 4번. 이것도 맞춰요? 아... 구호를 하자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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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왔다 나이스 나이스 4번 최준석 최준석 2번 2번 4번 마지막 5번입니다 마지막 5번은 자타 자타 한일전! 한일전 한일전 두툼에서 두툼에서 하나 둘 하나 둘 오징어를 3점 받아 컷사피네요 오징어여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다음에 또 여기선 재밌는게 생각이 나올ны 빠동 eagle를 치면ce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